어떻게 나더러 걔를 만나서 정해달라니? 사람 등에 칼 꽂아가면서 불리하면 갈아타기 하던 너! 내가 뭘 하면 되냐고 이 찌질한 새끼야! 그래도 인생 그렇게 독하게 살면 되냐? 나쁜 년. 나 이 상황 계속 이해하는 거냐? 포튼을 돕겠다고 설치는 것까지 봐. 네가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. 돌아와. 나도 그렇게 나오고 마음 편치 않았어. 그 악플들, 섬플로 바꿀 수 있겠어요? 아뇨. 우린 그 악플들 힘으로 갈 거예요. 어차피 내일은 없으니까. CARO N469